기상캐스터 배혜지 국채가 역전되고 있죠. 계속 그런 상황이고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는 과정. 그래서 중국에서 전화가 왔다 했는데 중국에서 전화한 적 없다고 또 발언했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에너지가 강세랍니다. 유가가 올랐다. 시장이 제로가 없다는 얘기죠. 제로가 없는 겁니다. 없다 보니까 뭔가 좋은 제로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키포인트는 여전히 무역협상에 있죠. 트럼프는 전화가 와서 게시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중국에서 전화한 적 없다. 이런 발언을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시장의 뉴스에 민감한 상황인 거고 또 시장이 확실치 않은 제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유가가 상승해서 오른 거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유가라는 것은 포인트 맞춰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란의 제재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아니라면 사실 유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100% 뭔가 신뢰해야 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쓰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상에 보면 여전히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상승 때 좀 더 오르고 하락 때 소폭 하락하면서 주봉의 캔들은 양봉을 좀 크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의문 상단에서의 조정이 시작이 됐고 두 개의 캔들을 아직 가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미국장이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한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징이 있다면 60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4주간 진행이 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특징이죠. 그런데 과거에서 보면 60주선이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어요. 뭐 그래도 이탈했다 올라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5주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페이크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어저께의 상승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상승이었다. 물론 유가가 올라가서 시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프린스펜이 여전히 캔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갈 거라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오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캔들과 이익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있다. 또 그 안에 펀더멘털 구조상으로 보면 해결된 건 거의 없다.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죠. 특히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트럼프,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이태까지 그런 말 잘 안 했었는데 독립성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연준에서 추가적 금리 인하 이런 거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연준 의원들이 미리, 총재들이 미리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항상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에서 재료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없는 과정 속에서 유가의 상승이 에너지주율을 자극했고 주가를 끌어온 정도가 팩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변함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리스크 관리는 유효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UBS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UBS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금액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3천조 정도를 운영합니다. 3천조. 달러로 따르면 2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적은 데가 아닙니다. 이런 데서 7년 만일, 2012년도 7월 이후에 주식을 매도 의견, 비중 축소 의견을 낸 거는 정말 오랜만에, 거의 7년 만에 낸 거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키포인트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경제 침체, 이런 부분인데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면서 가는 과정이라면 사실 UBS도 주식 팔아란 말은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불현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삐끗삐끗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의 발언이 거짓 뉴스가 되는 상황까지 됐죠. 왜냐하면 전화가 왔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했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또 일본과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의 중국과 무역 분쟁이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계속 부딪히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UBS도 결국은 신흥국이라든가 여러 국가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낸 것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 다시 비중 확대 쪽으로 가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고 시장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UBS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 매수는 잘 안 냅니다. 보통 골드만삭스라든가 메릴린 이런 데서 많이 내지 UBS는 잘 안 내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 얘기는 시장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네거티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지금 경계의 불황 쪽이 더 화황 쪽보다 높은 어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면 그냥 강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21선 어저께 터치를 거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21선 터치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21선이 거의 생명선과 같죠. 수급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돌파가 되느냐의 싸움인데 이게 돌파가 되려면 오늘 정도 양봉이 좀 서주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추세 반전 국면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 평소에 다 눕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와도 다시 눕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살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거래일 안에 21선 돌파해줘야 반등이 진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펀더멘탈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